넬슨강 캐나다 매니토바이주를 흐르는 강 길이 650km 유역 면적 115만 제곱킬로미터 위니페코에서 발언하여 북동쪽으로 흘러내려 호드슨만으로 들어간다. 1670년 호드슨만 회사에 의하여 하구의 포트넬슨의 추락이 건설된 이래 강하천임을 이용하여 유역 개발이 진행되었다. 하구에서 상류쪽 90km까지는 선박이 운행된다. 주요 지류인 번트우드 강변의 톰슨에는 니켈광산이 있다. 구성 주요 지류인 번트우드 강변의 톰슨입니다. 7시즌 2과 6푸